안녕하세요. 저는 돼지 콩룡입니다.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반팔도 입고 반바지도 입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미진언니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준비를 해주기 위해 제가 제모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에 또 다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하루하루 차근차근 꼼꼼히 미진언니를 위해서 깜짝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미진언니 이런 동생이 어딨니? 아침에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잠에 빠져 있습니다. 차근! 찹쌀뚜! ech쌰! 3 2 1 3, 2, 1 2, 1 3, 2, 1 으하하하 오늘은 친히 다리를 메어준 그녀 3, 2, 1 우오오오오오오환 우아아아 permanec 우오오오오오환 쪘사시 하마탈Gu 그럼 내일도 어? bout 짠 shift 일요일뒤 제 털이 다 뜯겨 나갔어요. 언제까지 하다 싶었는데 아직 5일이나 더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다 쓰겠습니다. 지금은 지원이가 술을 먹고 취해서 잠들었거든요. 지금 시간. 나는 너무 좋아. 이거 이거 술 취해서 화장도 안 지우고 자고 있네. 쉽게. 그냥 비틈이 겁나고요. 그럼 바로 붙여주세요. 아무라도 방심한 것 같아요. 그냥 발바닥을 붙이면 그냥. 술 자주자주 먹어주세요. 제가 많이 조질 수 있게. 술 먹어줘서 술도 잘 먹어줘요. 술 먹어줘서 술도 잘 먹어줘요. 아이고. 아이고. 안녕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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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평다. 행콤한 그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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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..